자 여러분 이제 그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거기 뒤에 그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하고 말소등기하고 가등기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목적이 뭐에 대해서 물권변동은 등기하라고 했고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은 수입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자 저당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 몇 개? 물권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은 민법상 8개가 있는데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은 5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권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뭐하려면 변동을 하려면 뭐하라는 얘기에요? 등기목적이 이 등기목적이 변동은 뭐에요? 득실변경이고 등기목적은 뭐에요? 자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 보전 자 그 다음에 자 을구의 최초라는 게 뭐라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전등기 자 이 세가지는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그랬죠?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그래서 어디에? 이 표제부에 표제부에 이렇게 표제부에 1번에서 자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값구에 값구에 1번에서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값 자 2번 소유권이존등기 뭐에요? 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의 최초로 이제 뭐에요? 을구의 최초로 이렇게 1번 자 저당권 설정은 채권액 1억 2천 채무자 채무자 을구의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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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뭐에요? 예컨대 7일이다 자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구냐? 네 개요. 병이다 네 개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뭘 마치고 보존등기 하고 이전등기 하고 설정등기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보존하고 설정하고 이전등기 이 세가지는 등기배상의 명의가 올라가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등기사항을 고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변경 있죠? 변경 변경 멸시등기 하는 거에요 멸시등기 그게 멸시등기 자 소멸은 뭐에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멸시등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 마수등기가 있다 그랬어요 마수등기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이렇게 아까 그랬죠? 뭐라고? 이 을이란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뭐에요? 고양시로 이사 왔죠? 그러면 뭐가? 이름하고 주민등본하고 주소만 고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일부 고치는 건 변경이고 전부를 소멸하는 게 이게 마수등기다 전부를 소멸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누가고 누가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금이 얼마라고? 전세금이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이다 그럼 등기부에 쓸 때 이렇게 1번 1번 전세권 설정능기 그랬죠? 전세금이 4천만원인데 얼마로 잘못 썼어요? 5천만원으로 잘못 썼다 전세권 적응이에요 그러면 뭐에요? 나중에 후발적으로 뭐에요? 후발적으로 경차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후발적으로 고치는 거 답에다가 답이 뭐에요? 답이 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후발적으로 고치는 건 뭐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능기 근데 처음부터 잘못 썼어요 그러면 뭐에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쟁이라고 경자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경쟁능기에요 그럼 여기다 뭐에요? 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에요? 경쟁능기를 해요 얼마로 고치면 되요? 원인은 착오로 해서 4천만원으로 고치면 되요 이게 바로 뭐에요?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해서 고치는 거에요 근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두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권 등기 한 게 아니라 등기분산이 뭐였어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친한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는 등기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전세권인데 저당권 등기 했으니까 이건 뭐에요? 전부를 다 뭐하는 거에요? 이거 소멸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2번 뭐라고? 2번 1번 뭐에요? 1번 저당권을 뭐하는 거에요? 이거 말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모처럼 변경 등기나 경쟁능기처럼 일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전부를 다 지우는 게 그게 말소 등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287페이지 아 물론 거기 286페이지 그 경쟁능기의 그 용어만 한번 이해해 보시면 경쟁능기란 등기 완료 후에 등기 사항의 일부가 당초에 등기 절차상의 과오를 인해서 원시적으로 후발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고 유류에 의해서 유류는 빠트렸어요 일부를 안 쓴 거에요 빠트린 걸 다시 쓰는 거에요 유류에 의해서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경우에 이를 시정해 사는 등기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도 언제 한 20년 전에 인천 인천 모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전화 갔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인천에 한 20년 전에 강의받던 사람 사람인데요 제 곁 앞에 앉아서 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전화 갔어요 어떻게 전화번호 아셨는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아무래도 20년 전에 앞에 앉은 분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하여튼 얼굴 보면 아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에요 부동산 좋은 거를 하나 갖고 그 중계를 맡겨왔는데 그게 뭐에요 그게 한 그것만 제대로 성사시키면 성사시키면 한 뭐에요 1년치 남 연봉 받는 것 받을 수 있다고 좋은 물건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표제부에 유류라고 써있대 유류가 유류가 뭔지 그 사람이 유류가 뭔지 물어보는데 설명이 안되고 이 등기는 물건변동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직접 하대요 맞는 얘기에요 왜 표제부는 뭐에요 권리변동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런거에요 충청남도 서총군 장항읍 옥산인데 있을 때 충청남도 뭐라고 서총군을 빼버리고 장항읍 옥산이 100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500이고 답이고 얘기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소총군인데 소총군이 없으니까 빠트리고 잘못 쓴거죠 그래요 여기다 다시 뭐라고 써놓고 소총군이나 쓰고 여기 이제 소총군이 빠져있으니까 소총군이나 쓰고 뭐라 써놔야 이거 유류라고 써있어요 유류라고 눈물 넣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일이 거의 드물지만 가끔가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에요 빠트려갖고 안 써도 빠트려갖고 써놨다 이것도 부동산 뭐에요 표시 경경능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에요 그걸 하나 해주고 안 해주고는 철지차입니다 왜 불안해서 못 맡기지 사람들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한번 받아 봤는데 그게 유류라는 거에요 수업시간에 해줬는데도 막상 뭐에요 실무에서 하다보면 옛날에 배웠던 게 다 생각이 안 나요 어 자 그래서 이건 경경능기다 아니게요 일부다 아니게요 근데 말소등기는 의의를 읽어보시면 280편이고 말소등기 꼭 별표 해주시고 이렇게 써있죠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이던 후발적 등에 의해서 원시적 처음부터 전부를 일부 잘못 쓴 게 아니라 뭐에요 전부를 잘못 쓴 거죠 처음부터 전부를 잘못 쓴거나 후발적 예컨대 만약에 두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분상에 무슨 등기 했어요 저당권 등기 한 건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한 건 맞아요 근데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 갚았어요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부족한 게 처음부터 잘못 써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돈을 갚아서 전부가 부족한게 되면 피단별 채권에 의해서 피단별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도 뭐하는 거이고 당연히 후발적으로 2번 돈 갚았으니까 두 사람이 저당권 계약이 없어지니까 1번 저당권이 뭐하자는 얘기하니까 말소등기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이후로 등기상에 전부 동그라미시고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부에 관해서 부족하게 될 경우에 기존 등기의 전부를 등기부상에 소멸할 목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래요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가 그게 말소등기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2번 말소등기 종류는 제한이 없지만 다만 뭐에요 다만 그 출시세요 말소등기 그 자체를 말소하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1번 무슨 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자 어떤 놈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이 을한테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돈도 갚지 않았는데 갑이 을한테 돈도 갚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1번에서 이 저당권을 뭐했다는 얘기에요 이거 말소시켜버렸다 그런 얘기에요 이걸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2번 저당권을 2번 이 저당권을 말소한 이 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아래 3번 2번 뭐라고 말소등기를 뭐해요 또 뭐하는 말소하는 이런 등기 자체는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냐 이런 등기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건 뭐에요 있을 수 없으니까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뭐하라고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을 이런 등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에요 이런 식으로 3번에서 1번 뭐에요 저당권을 뭐 한 다음에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2등기가 1순위죠 2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다시 왜 지워졌으니까 다시 재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소회복 등기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뭐에요 뭐 한다고 말소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 어 자 의의를 받고 넘겨보시면 자 요건을 보시면 항상 1번과 2번일 때 전부가 부족하게 말씀 된 거에요 항상 뭐라고 일부가 부족하게 말씀은 변경등계나 경정등계에요 자 그래서 거기 자 줄쳐보자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법에 대하며 이 부족법 오해는 붙지 않으니까 신경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줄에 그리고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를 말소한다는 것으로 일부에 대해 불일치를 제거하는 것은 변경과 경경이니깐 구별된다 항상 전부가 부족하니까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지 일부는 뭐하지 않겠다 아니게 해당되지 아니한다 일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게 전부가 부족할 때 하는 것이다 아니게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 할 때는 자 말소 등기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자 항상 뭐에요 자 기본적으로 항상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일단 첫번째 볼 사항이 뭐에요 항상 전부에요 전부가 부족하니까 전부를 소멸할 목적이다 일부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말소 등기 시에 뭐가 있다면 말소 등기 시에 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외 관계인에 이해관계인이 뭐에요 승낙서 또는 또는 뭐라고 또는 이 판교에서 있죠 판교에서 이 판교서를 뭐에요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에요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일단 이해관계인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섭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민법 몇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이에요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누가 자 이 의리란 사람이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1억 5천원에 사갔어요 갑이 억울하다 주위의 도움을 받죠 근데 문제는 뭐에요 등기가 열어졌어요 1번 소유권을 줬는게 누구에서 갑에서 2번 뭐라고 이 줬는게 을로 넘어갔죠 자 을이 발빠르게 어디에 을구에 이미 뭐가 있어요 1번 저당권 설줬는게 가 되있다 치자니까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누가 자 이 지금 뭐에요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이 불공정한 법률행에 잊어놓는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받고 등기 맞서 신청할 때 누가 병이 을한테 도물려 했죠 이 사람이 이해관계에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뭐에요 갑이란 사람이 판결받아서 이등기 맞서 이등기 맞서할 때 이 사람의 승낙서를 안 가져오면 등기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뭐에요 뭐할 때 말소등기 시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뭐할 때 말소등기 시에 누가 있다고 이해관계인 뭐에요 병이란 사람이 있다 치자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를 뭐에요 가져오면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가 이걸 짓고 말서에요 이등기 이등기를 신청받아서 말서하는 것이고 이걸 짓고 말서에요 그런데 승낙서가 만약에 얘가 안 주면 등기를 뭐에요 등기를 신청 등기를 실행 못하니까 이때는 뭐라고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잊었는게 말소할 때 병이란 사람의 병의 승낙서가 없으니까 자 뭐에요 판결을 받아야 되요 판결 그렇게 한마디로 이 병은 뭐에요 이 민법 백사절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니까 무권리자 믿고 산 것도 이것도 무효다 라고 이제 소송을 받아서 갑이 뭐에요 자 이 병의 이 잊었는게 있죠 저당권 등기는 뭐에요 판결을 갖고 단독으로 말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승낙서 첨부하면 직권 말서 승낙서 없으면 뭐에요 판결서 가져오면 당연히 이것은 뭐에요 자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할 수 없이 하여튼 자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그게 뭐에요 절대 무효냐 절대 뭐에요 상대적인 무효냐 따라서 여튼간에 갑이란 사람이 자 말소등기 이전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를 뭐에요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승낙서가 있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자 이 이해관계를 뭐에요 등기관이 뭐 할 수 있다고 직권 말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자 288쪽에 동그라미 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나 판결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서 삼장했을 때는 승낙서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쌍가루 3번 신청 절차에서 공동의 원칙이죠 항상 말소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을 하는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단독이다 예외가 단독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89페이지 촉탁말소 있지만 거기 4번 직권말소 있죠 주시고 직권말소 주셔놓으시고 그래서 관할권위반과 사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에 승낙서가 있으면 직권말소 한다 그랬죠 직권말소 자 그 다음에 가등기한 얘기는 다음에 할 것이고 여기시면 그 200페이지에 환매권 행사로 그것도 뭐에요 자 다음에 보고 아까 수행에 의한 아까 수행에 의해서 등기하면 소유권하고 아 그런건 뭐에요 지옥권하고 상속등기는 뭐 하지 말라고 이거 말소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하고 뭐는 지옥권하고 상속등기는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환매권 행사라는건 그거에요 환매권 행사라는건 뭐냐면 자 이런식으로 환매권 행사라는건 자 이런식으로 자 예컨대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자 이 갑이 을한테 얘기해요 응? 자 내가 지금 아들 데리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부동산을 얼마에 샀다가 5억에 샀다가 다시 뭐에요 나한테 돈을 얼마에 팔아달라는게 환매 5억에 다시 팔아달라는게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럼 당연히 뭐에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수익권 우정등기 갑에서 2번 뭐에요 이 전등기 하죠 이 전등기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무슨 등기 하는거에요 2 다시 1번 환매 특약등기를 해요 자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이게 특약등기 해요 그러면 이 환매 특약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갑이란 사람이 5년 이내 돌아와서 자 누가 앞에 을 앞으로 뭐에요 내 앞으로 도로 뭐해달라는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에요 그럼 당연히 자 이런식으로 3번 무슨 등기 소유권 잊었는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갑 앞으로 다시 오죠 그러면 도로 사왔으니까 이게 필요없어였죠 이걸 등기관이 뭐하겠다 직권말소 하겠다 네 그러니게 그래서 환매 환매권 실행으로 등기 마치면 그 환매등기 직권말소 그 다음에 수용해안 등기 마치면 지옥권하고 상속등기 빼놓은건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말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사업은 줄 치세요 1번 말수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말수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 한다 이게 주등기 주등기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8위 문제 있는데 1번이 답인데 뭐라 그랬어요 말수되는 등기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말수등기 말수등기 허용된다 법원 쪽에서 시험문제 나왔는데 이걸 뭐해요 그 해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28위 때 똑같이 답을 1번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수등기 말수등기 인정하지 안달했죠 말수등기 말수등기 안달했죠 그 얘기하는거에요 자 말수등기는 안중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해요 우리가 가등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요새 매년 나오고 있어갖고 멸시등기는 전부 멸시라는 곳이고 자 어디에 여러분 자 거기 295페이지 가등기 꼭 별표하시고 매년 나오고 있어요 요새 매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이 가등기라는 개념은 가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등기는 등기인데 임시 가짜가 임시가짜에요 그래서 압류는 진짜 압류를 하죠 부동산에 자 국가기관에 뭐에요 세금을 안 냈다던가 비용을 저기 하지 않았다던가 대부분 보통 네 무슨 등기는 압류는 뭐에요 세금 안 내서 국세청에서 아니면 뭐에요 자 지자세에서 들어가는게 그게 다 뭐에요 그게 바로 압류에요 근데 그러면 가압류는 뭐에요 돈 빌려는데 안 갚으니까 들어가는게 가압류라 그랬죠 자 이 가짜가 임시가짜에요 가등게 그래요 누구하고 아저씨 갑하고 아저씨 갑하고 아저씨 갑하고 조카 을하고 뭐에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니가 공인용계사 시험에 합격하소 당연히 뭐라고 자액증 자액증을 나한테 뭐하면 자액증을 빌려주면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내가 너한테 집주겠다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을이라고 하는 조카가 공부를 시작해갖고 뭐에요 합격해서 자액증을 빌렸는데 집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 을은 뭐에요 갑한테 나중에 내가 합격하면 소유권 잊는게 해달라고 뭐만 갖고 있으니까 총권만 있죠 총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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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만약에 이 총권은 채권이고 얘가 병한테 뭐하면 잊는게 자 부동산을 양도해 버리면 이 채권이라는 총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 계약매진 갑이 아니라 제3자한테 새로운 물건자한테 내가 먼저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 부동산은 내꺼다 그렇게 주장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대학력이 없다는게 쉽게 얘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가지는 이 총권을 뭐해주기 위해서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1번 소유권 보존는게 갑 자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자 나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유구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총권이 있으니까 이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가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총권의 가등기를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해 놓고 을이 나중에 뭐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주면서 아저씨 나한테 등기 해달라고 유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는 물건면담과 상관없으니까 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자 친구인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했어요 얘가 처분했죠 그러면 물론 뭐에요 얘가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있던 가압류가 돼있던 가처분이 돼있던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자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 효력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함부로 사면 안 되죠 어떤 뭐 어떤 조건이 있으니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은 갑한테 자 부동산을 샀을 때는 얘가 시험에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붙으면 붙으면 뭐에요 나중에 이전 본등기 가죠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하면 본등기 하면 가등기는 뭐에요 순위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이 본등기 순위 있죠 2번 이 순위 때문에 밀려갖고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아 등기관이 직권말수 직권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말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체조건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니가 시험에 붙으면 집을 주겠다 시험은 10월달에 보고 그죠 10월 말이나 그러는데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자 한마디로 법률행위 부관 때문에 등기를 못하니까 그 실체법제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초권을 보존하게 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비죠 그래서 그래서 뭐에요 가짜가 있죠 예비를 하는 거에요 예비 임시 가짜에요 임시 가짜 진짜 등기가 아니라 임시등기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임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등기는 초권을 보존을 못적으로 한다니까요 자 넘겨보시면 296페이지에 그 2번에 2번에 채권적 초원권이 물권적 초원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약을 맺고 초원권이 발생하는게 채권적이라는게 채권적 이 채권적이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지 물권적 초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초원권이 이미 소멸된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만약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뭐라고 1번 소유권 무조등기 갑에서 2번 잊었는게 을로 넘어갔어요 원인행위가 뭐가 됐어요 무효나 취소 사유가 생겼어요 무효치소가 되면 무효치소 해제가 되면 원인행위의 원인행위의 무효나 뭐에요 치소나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뭐에요 원인행위의 무효치소 해제에 대해서 자 유인성을 취하고 있어요 유인성 그래서 이 등기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효치소 해제가 되면 이 이전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등기 안해도 이미 뭐에요 이전등기는 소멸되고 자 갑이 뭐가 되는거에요 이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등기부를 통해서 이 갑의 부동산을 의리라는 이전등기가 뭐에요 갑의 부동산을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소유권이 복귀됐으니까 얘가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뭐에요 이 사람이 이미 소멸됐지만 말소등기를 안은 처분하지 못하니까 자 여기다가 뭐에요 여기다가 자 뭐라고 이거 소멸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3번 2번 뭐에요 소유권 이전 청원권에 무슨 등기를 토유권 이전 말소모에요 청원권에 말소 가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청원권에 말소모라고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 이미 소멸됐는데 거기다 대고 말소해달라고 가등기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이 물건적 청원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 가등기 자 뭐만 가능하다 채권적 청원권만 가능한거에요 물건적 청원권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 것이다 청원권 때문에 해요 청원권 때문에 그 청원권은 뭐에요 청원권은 가등기는 청원권만 땡하고 청원권은 치으시죠 치으시니까 항상 무슨 청원권이에요 채권적 청원권만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뭘 안된다고 물건적 물건적 청원권은 무슨 대상이 안된다 가등기 대상이 아니 된다 그렇게 해보자 청원권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청원권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청원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등기 대상에 대한 이런 권리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원권이죠 어 그러면 요 네 가지만 뭐에요 가 청원권이 계약을 맺고 청원권이 생겨요 근데 이 보존등기는 아예 뭐가 없어요 등기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이 청원이 없다니죠 말 그대로 뭐에요 처분제안등기죠 처분제안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한마디로 뭐에요 세금을 안내야지만이 압류가 들어갔지 저놈은 작년에도 안됐으니까 올해도 안내권을 미리 예상해서 압류청원권의 가등기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요 못 빼놓고는 보존등기와 처분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왜 청원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 이 권리에 등기 대상 권리 물건 권리에 뭐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원권이 있죠 이 소멸에 대한 청원권도 자 이것도 뭐에요 채권적 청원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청원권을 보내야겠어요 무슨 얘기에요 정지조건부 이거 뭐에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 조건은 장래 발사에서 사실 불확실하죠 공인중개사 100% 합격하는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정지조건부 해제는 안되죠 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위가 돼있는 상태니까 물건적 청원이잖아요 시기는 돼요 종기는 종기가 이루면 뭐에요 권리가 소멸되니까 안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장래 뭐라고 장래에 확정될 청원권이죠 청원권 자 대체적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이에요 자 매매예약 완결권이 뭐에요 매매 계약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한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약과 계약 사이에 뭐에요 자 나중에 나한테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권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매매의 완결권 이 청원권은 가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보존등기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보존등기는 뭐가 안된다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보존등기는 가등기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청원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가등기는 뭐 나중에 이제 공동위원치고 예외가 단독이고 뒤에 거는 뭐에요 나중에 심화 과장할 때 다시 하고 일단 가등기가 뭔가의 기본 내용은 이렇게 그 알고 하자 그래서 296페이지 그래서 여기 청원권의 발생 기여 방금 칠판에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소멸청원 니은 시기부 정지조건부터 청원권 그 밖에 장래 확장된 청원권 얘기 나오죠 세 가지만 가능해요 근데 거기 이번에 거기 하나 거기 가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가등기 절대 된다 안된다 안된다 가등기는 뭐에요 청원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안된다 가등기도 하나에 걸리니까 이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 뒤에 절차적인 건 다음에 자 괜히 너무 자세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에 그 심화을 잃고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못하실 것 같아서 자 인문 과정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하여튼 인문 과정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냥 기본 과정 그냥 심화 과정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처음 공부하신 분이 인문 과정 좀 들으시라는 얘기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인문 과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